나의 꿈, 자동차 광고 지폴렉스턴 화이트 에디션 광고 현장에 와 있습니다 남의 컨셉 알라딘 진이를 찾아 떠나가는 중입니다 신혁 과가리로 해준대 네 이걸로 머리 어떠십니까? 트렁크만 하, 좋다 오케이 찍어 뭐 어떠세요? 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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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만들게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침에 이렇게 나오니까 라섹을 해서 해를 보니까 눈이 안 떠요 돌린 것도 있는데 피곤한 것도 있는데 최대한 눈 힘차게 뜬 건데 피곤해 보이고 암글 컨셉 알라딘 진이 어딨어? 진이를 찾아 떠나는 진이 어딨어? 햇빛 눈부시면 그냥 손으로 눈 가리셔도 돼요 너무 잘 붙였어 많이 붙이겠습니다 옷 넣지 들어가면 다리를 다 올려야 된다고 그냥 검사진 데다가 손으로 손으로 눈 가리면서 카메라 한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약간 옆으로 틀어도 돼요? 그렇지 우와 오케이 잘하도 돼요? 죄송해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하늘로 수천을 준비해요 ㅋㅋㅋㅋㅋㅋㅋ 오가이에요 바로 보리까? 그대로 내놓을게 일단 놓고 아, 깠다 네 우주선은 어디있죠? 우주선은 어디있죠? 보도입니다 축구합니다 좋은 날씨 여보 씨 내일 축구 할 수 있다는데요? 진짜요? 내일 비오나요? 축구하기 딱 좋은 날씨 로마씨 잠시만요 방아리 맨인데? 이걸로? 둘 다 호환할 수 있어요 좋아요 우와 참깨 뱃뱃뱃뱃뱃뱃뱃 버터 아 risk 아 뭐야. 잠깐만. 따뜻하다. 따뜻해. 따뜻해. 우와. 멋있어. 멋있어. 한 번씩 이겼는데? 아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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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요?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곧 쌍용자동차 지코 렉스턴과 임영웅의 화보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좀 더 얼굴 위에 한번 해볼까요? 네. 와우. 오? 여기? 오 좋아요. 와우. 진짜요? 고맙습니다. 소세지. 이마 라인 제모하고 싶다. 아우. 잘해서 볼려나? 머리 어떠십니까? 그럼 그만해. 제 의원 안의원을 분명하겠습니다 눈이 아빠랑 비슷해 색깔이 이걸로 보니까 더 그래 의상이 엘레강스예요 이런거 쪼금 어젯하자 지금 걷는거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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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그냥 일찍 서서 쉬어야 돼 오케이 죄송한데 한 배가 조금만 더 아프겠어요 어?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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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렇게 맥스턴 지면 촬영이 즐겁게 끝났습니다 맥스턴 덕분에 또 인생이 즐거워지고 싶은데 얼마만에 휴식을 갖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일 휴식 다니고 휴식을 지울 수 있겠지 이런 휴식 내일 뭐 갈 수 있을까요? 내일 축하러 인생이 많고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내일이에요 터닝 쓰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휴식 그냥